차이나 탈출 외신들은 차이나 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도망치다 시진핑 3년임 쇼크 현재 중국을 보면서 이렇게 정치적 변혁기에 개인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런 측면을 가지고 저는 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80대 중반 정도 되시는 이북을 넘어와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크게 입지를 한 한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6.25전쟁 통해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동생도 다 죽고 집이 완전히 풍지 박산이 났죠 북한에서 좀 살림이 따뜻한 분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외정시대도 살았는데 김일성이가 북한에 진주했을 때 무슨 큰 문제가 있겠냐 외정시대 때도 살았는데 그래서 처분해야 될 재산들도 있고 하니까 미적미적 거리다가 결국은 소위 김일성 치하에 갇히고 6.25를 맞게 돼가지고 집안이 공중분해가 돼 버린 거죠 거의 단신으로 월남했고 혼자 살아남아 가지고 여기서 이제 크게 성공을 하신 분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돌아가신 김동길 교수님도 평안도 출신이죠 그분들은 좀 깨웠던 분 이죠 일찍이 월남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103세로 한참 현역처럼 이렇게 아주 건강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김형석 교수님 같은 경우도 평안도 출신일 겁니다 넘어온 거 아닙니까 1945년부터 1950년 사이에 그 험한 정치적 격동기 때 북한에서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가족을 보호한 가장도 있었고 가족을 사지에 내몰았던 그런 가장들도 있었거든요 정치적 변혁기 저는 젊은 날부터 독서를 할 때도 역사책을 참 많이 읽었는데 역사책이나 아니면 개인의 그런 자서지나 평정 같은 걸 굉장히 즐겁게 읽었는데 그 때문에 항상 정치적 변혁기에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런 문제를 굉장히 유심하게 왜 그렇게 유심하게 읽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사람이 어떤 선택을 내리냐에 따라 가지고 자신과 가족들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관심 있게 이렇게 봤거든요 이번에 시진핑의 3연임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고 지난 인제 자유홍콩이 민주화 시위를 크게 겪을 때도 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그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졌던 적이 많거든요 지금 자유홍콩을 보면서도 참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생각들이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시진핑 3연임을 보면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조석의 3연임 이후에 글로벌 금융시장과 대만 등 중화권 정치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 정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가는 10에서 20%씩 폭락했고 위안화 가치는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 노출하겠다 시진핑 3개의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 7명이 모두 쉬좌진 시진핑 1파 혹은 시진핑 측근 그룹으로 채워진 것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진핑 주석이 내세우는 공동부유 모두가 잘사는 사회 추구 등 사회주의 색지가 강한 경제정책들이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사람마다 다 여러분 제각각이겠지만 저는 중국의 공상당 지배체제가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중국에게 이런 우호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했던 초기의 미국의 행정부의 고위관리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게 되면 중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추조에 근접한 그런 사회주의주의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지만 중국은 결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시진핑 3년임에서 제가 갖게 있는 그런 판단입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중국이 서방국가와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국가로 복귀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중국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판단을 내릴 때 하고 아니야 그게 아니고 외정시대 때도 살았는데 김일성 지하에서 뭐가 문제가 있겠냐 시진핑 주석이 3년임 하든 4년임 하든 그게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먹고 사는 거하고 돈 버는 이런 관계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차이에 어떤 그런 판단안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지겠죠 이 싱가포르의 법무부인 텐턴스 로디게 기아 멍로시는 파이낸셜 타임과 인터뷰에서 내 고객들은 일찍부터 3년임을 기정사실로 봤습니다 패밀리오피스 고액 자산가를 대상하는 사측 투자 전문회사를 설치하기 위한 문의가 수개월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업장소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보유재산 전체를 중국 밖으로 이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하는 거죠 부자들은 고급 정보를 가지니까 전문회는 홍콩의 최고의 값부가 다 자산을 바깥으로 홍콩 바깥으로 옮기는 프로젝트들 지금 좀 늦은 감이 있죠 중국 금융시장 불안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는 뭐 그런 부분이 일시적으로 거치고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른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시민들은 자유민주 홍콩인은 36개가 답입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나갔던 데가 자유홍콩은 1997년도에 중국으로 반환될 때죠 빨리 탈출해야 살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역사적 시각을 이렇게 길게 보게 되면 전체 지휘체제가 자체적으로 붕괴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참 지금 이렇게 주가 크게 변동이 있고 고액 자산가들이 해외로 이렇게 자산을 이동시키는 걸 보면서 정치적 변혁기에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저는 중국의 미래가 이렇게 등소평이 여러분들 기대했던 그런 실용주의 노선의 중국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주 어릴 것을 보고 그런데 양적 성장을 하던 나라가 이제 어느 궤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혁신 위주의 그런 성장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자유로움과 병행해야 되지 자유가 없는 데서 혁신이 일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마 중국도 성장이 곧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미국으로부터의 견제나 그 다음 시장 제공 같은 것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또 특별한 것은 중국의 미래를 보게 되면 인민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고도로 발전되어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기술적으로 안면 인식 기술이라든지 cctv라든지 생체 정보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그냥 옥죄일 수 있는 겁니다 인민들을 우리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광화문 시위가 발생했을 때 통화 내역을 다 이런 검색해 가지고 그 직지마다 다 이런 경찰들이 찾아간 것을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진핑 체제 하에서는 인민을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기술이 많이 뭡니까 인적 국가로 수출할 겁니다 그런 국가를 이런 그런 기술들을 탑재한 사람들이 선거 부정하고 여러분들 같이 이런 돼지게 되면 그거는 옥죄일 수는 꼼짝달사 없게 이런 인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거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 그 어느 시대에부터 중요한 겁니다 많은 분들은 그냥 뭐 그런 일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뭐 사활이 걸린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시진핑 3년임을 보면서도 중국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변화도 보지만 그것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 여기다가 소위 선거가 장악당한 상태의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란 것은 정말 재앙과 같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